안녕하세요 회떼는남자 횟집 실장님입니다 오늘은 서먹으로 빨리쓸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타이머 저번에 쓸었던 영상이 광안말이 40초정도 쓸었던거 같은데 이번에 광화나 오르가나 쓸어볼게요 광화나 오르가나 광화나 오르가나 로봇 자, 한 1분 정도 걸렸죠? 방 하나, 오롱 하나 쓰는데 자, 이번에도 똑같이 회를 두껍게 뜨거나 한 것도 아니고 광어 한마리, 우라 한마리 드리는 한 1분 정도 걸리네요 자, 이번에는 광어 하나, 아니 방어 하나, 우라 하나 한번 또 쓸어보도록 할게요 자, 이렇게 할게요 고춧가루 이것도 똑같이 거의 한 1분정도 걸리네요 회 한 접시 평균적으로 뜨는데 한 1분정도 금방 금방 뜨죠 이것도 똑같이 뭐 두껍게 쓸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평균적으로 회 한 접시 뜨는데 한 1분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제 영상 많이 봐주시는데 영상 봐주시는데 구독하기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보는 횟집티비 횟집실장님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